서산지역에서 자동차세 선납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시민들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만 4,017대가 신청해 37억 9,600만 원의 자동차세가 거쳤습니다. 이는 전체 등록 차량 76,865대의 18% 규모로 금액으로는 자동차세 목표액 113억 원의 34%를 차지합니다. 시는 선납을 한 시민들이 4억 2,200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자동차세 선납에 동참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벌여왔습니다. 이병찬 세무과장은 1월에 선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은 시청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위텍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